언어와 매체 중에 제가 문법만 설명드릴 건데요. 이번 문법이 너무 정보, 자료가 많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수능이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 문법이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이거 봅시다.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이것들을 쭉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쭉 읽어보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여기 용자래로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또 사례까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뒤에 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다 읽었다는 전제 하에 이해로 적절한 거 훈민정음의 모든 기본자는 바른 기간을 본또 만든 것이다. 이건 뭐 비문학 독해죠. 이거는 바른 기간을 본또 만든 거는 초송자만 그렇죠. 모든 글자가 아닌 거죠. 초송자 5개만 그런 거고요. 초송자 기본자는 모두 용례자 예시 단어에 종성에 쓰인다고 했는데 초송자 기본자 초송자의 기본자가 이거거든요.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죠. 이것이 종송자에 모두 쓰인다고 했는데 기역, 니은, 디귿 이거 페이크예요. 다시 한 번 기역, 니은, 미음, 미음, 시읒, 이응이에요. 이응하고 옛, 옛, 이응. 이게 꼭지가 다른 건 다르거든요. 이런 걸 구분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석에 살짝 있죠. 모를까 봐. 후음의 기본자, 이응. 아음의 이체자는 이거다. 그럼 이거는 이체자고 여기는 기본자거든요. 후음의 정보는 알라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독해하라는 거예요. 독해. 제가 눈에 말했듯이 이 보기 문제 안 읽고 풀려고 했던 친구들 이번에 크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늘 봐야 된다. 수능에서는 니네가 모르는 것들을 묻는다. 지문 독해를 통해 묻게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두 용례자 예시 초성의 기본자는 모두 용례자 예시 단어에 종성에 쓰인다고 됐는데 종성의 이응은 종성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봤을 때 이 종성은 여기로 왔고 이응은 없네요. 그리고 초성자 용자래의 과핵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 이거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이 문제는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성자의 기본자 이거죠. 이 기억니은 저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에 과핵자가 하나씩 더했기 때문에 여기 되는 것이고 이거 하나 더하면 류인 하나 더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하나 더 더하면 재차적으로 이렇게 이건 1차적으로 과핵한 거고 이건 2차 과핵이거든요.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에 이렇게 과핵을 해서 위로 뻗게 만들었거든요. 옆으로 뻗게 만들었어요.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미음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제 고전 문법 강의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하나 더한 게 이렇게 한 번 더한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한 게 예닝 이건 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 빠진 거예요. 지금 아홉 개 중에서 여기 아홉 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홉 개라고 했는데 봤더니 여덟 개밖에 없어. 하나 둘 셋 넷 이거 여덟 그래서 뭐가 빠졌냐 여기 과핵자의 여기에 사례로 우리가 출원할 수 있는 건 이 과핵의 원리에 이것이 이것이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과핵자에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과핵자에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이게 빠진 거기 때문에 후음이 빠진 거지. 그래서 이건 아닌 거고요. 초송자 용자래 중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 아음 이체자의 예시 그럼 여기서 또 봐야 돼. 아음의 이체자의 예시 이거죠. 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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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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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라고 적합하겠지만 이 채자의 예시 단어는 초송자의 반설음자와 종송자의 반설음자의 예시란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반설음자 여기에 반설음에서 반설음자 초송자의 반설음 얼음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리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리을의 사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반설음과 종송자의 반설음자 그러면 이게 종송자잖아요 종송자 중에 반설음자 반설음자 리을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별 종송자의 반설음자 별 리을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초송자의 반설음자와 종송자의 반설음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쓸 때 여기에 콩 이렇게 하면서 이 콩의 초송자 아음 과액자인 요것의 예시 단어가 이거다 그런데 이 방식을 응용하면 콩은 중송자 초출자의 요 요 한 단어 속에 원래는 예를 과액자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요 오 오 오는 중송자의 초출자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요 옛리응은 종송자의 아음 이체자 이거의 예시로도 쓰일 수 있다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다 쓰인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서 울 이거 했지만 우하고 리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때 리을로 사례로 올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리을로 사례로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성자 용자래 중 초출자 어의 예시 단어에는 반치음 이체자와 종송자 수능 기본자의 예시 단어로 그러면 중성자 용자 중성자의 중성자의 어 중성자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실험 문제를 왜 냈냐고요 초출자 어 초출자 어 초출자 어 초출자의 어 여기 여기 해당하는 단어 어 여기 어의 예에 여기랑 여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치음 이체자와 반치음 이체자 반치음의 이체자로 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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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수 있고 또 종송자 순음 기본자의 예시 종송자의 어 순음자의 예시 그러면 순음 순음에는 종송자 순음 아이고 종송자 순음 기본자 그러면 순음의 기본자 미음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종송자의 반설음자의 예시 단어로 그러면 종송자 예시 단어로는 여기가 미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음이 왔죠 기본자가 아니고 가액자죠 이걸 어떻게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지금 너무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35번 4번 됐고요 같은 영상은 5번 됐고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설명해 주시기좀